오늘 그릴 건 최애의 아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나이를 좀 먹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냥 내 일을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 대학에도 뜻이 없었고 그냥 유유자적하며 조금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다가 나이를 먹었죠. 아무튼 회사는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사람을 뽑는 것을 보면 거의 다가 대졸자를 많이 뽑죠. 그래도 그런 걸 무시하고 이 세상은 어쨌든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 저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있으면 난 거기 들어가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과 내가 인연이 있으면 난 그 위치에 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넣습니다. 이력서를. 그렇게 넣다 보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저 포함해서 두 명이 더 왔더라고요. 한 명은 신입. 한 명은 좀 더 경력이 더 많았던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급. 그 위에 분은 디즈니사인가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랑 그런 스펙은 되게 빵빵했는데 드로잉을 못 했었어요. 드로잉을 아예 못 하시더라고요. 산업 디자인만 하셨었고. 저 같은 경우는 드로잉이 됐었고. 신입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신입이었어요. 처음 입사하신 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셋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는 내가 디자인 회사는 내가 기획을 해도 이 기획은 내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왜냐. 무수한 컨펌 속에 살아야 돼요. 무수한 컨펌. 내가 기획을 하고 사장이 오케이 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되게 어처구니없는 칼라를 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 칼라를 써야 돼요. 참신함은 다들 갖고 있어요. 사원들이 신입사원이든 누구든 다 갖고 있지만.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분은 그 회사의 오너겠죠. 일단 회사를 들어가면 컨펌에 익숙해져셔야 됩니다. 무수한 그 캔슬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 그 약간 맞춤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하우가 조금 생겨요. 일을 하다보면. 어차피 나는 남의 회사에 들어간 것이고.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내 일이지만. 비록 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머리는 거기고. 나는 손과 발이 돼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 사람의 머리대로 나는 움직여지는 팔다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회사마다 약간 오너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오너가 아예 꽉 쥐어잡는 곳도 있고. 그냥 그런 사원들을 믿고 맡기는 곳도 있고. 제가 갔던 곳은. 약간 오너의 주도에도 있었지만. 사원의 그런 디자인 기획도 반반. 적용이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좀 캔슬이 많았어요. 캔슬도 많았고. 좀 주저주저 하고. 막 그냥. 늘 그냥 쫄아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친구도 기분 좀 올려주고. 좀 푹 뜯어줘야 되잖아요. 좀 전투력으로 올려주니라고. 좀 으쌰으쌰 해주고. 그리고 또 내 위에 약간 과장급으로 오셨던 분은. 자신이. 스펙이 있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스펙이 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 스펙이 있는데. 컨펌을 받을 때 캔슬을 받으면. 거기에서 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하여간 되게. 더 심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 드로잉이 아예 안 됐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거. 자기는. 여기는. 어떤 패턴 위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펜션 없지. 였고. 드로잉이 약간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림 위주니까. 드로잉을 하는 사람이라. 마지막 단계를. 저를 이제 거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퇴사를 하시게 됐어요. 퇴사를 하시게 되는데. 거의. 모든. 거의 모든 회사가. 좀 그렇겠지만. 자금이 있잖아요. 자금. 자금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뽑는다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하고. 그래도. 회사가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거의.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그 사람과 저는. 신입사원과 저는. 그. 역량을 다 해야 되죠. 그 나간 분의 역량까지. 몫을 맡아서. 근데. 회사 생활하는데. 무리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장거리를. 다니고 했을 때. 전차를.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항상. 다른 데도 되게. 멀리 다녔었는데. 신사동으로든 어디든 다녔었는데. 거기는 압구정이었는데. 회사가. 회사를 가려고. 전차를 타고 가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식은땀이 흘른다고 해야 되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앉아서 가든. 서서 가든.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잡이를 잡고. 몸을 약간. 막. 웅크리듯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잡고 막.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돼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허리가 아플까봐. 회사에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걱정이 아니라. 컨펌 같은 거 받을 걱정이 아니라. 회사가 너무. 갈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 관둬야 되나. 관둬야 되나. 그래도. 힘들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들어간 회사인데. 게다가. 대학. 대줄자를 뽑던 회사잖아요. 저는 고절이었고. 아무튼 뭐. 2년. 그런 2년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은 회사라고 조금 생각을 했고. 컨펌은 늘 받아야 되지만. 그건 어차피 당연한 거고. 어느 회사를 가든. 컨펌은 계속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거기 일러스트 작가랑. 캐릭터 페어. 그러니까. 캐릭터 그리는 작가들이랑. 막. 전시회를 하더라고. 개인 부스에서. 나도 돌아다니면서. 작가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뭐. 나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어. 그림 그리시고 하면. 하실 수 있다. 캐릭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무슨. 꿈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 내가 이래서 허리가 아팠나. 여기를 관두라고. 하는. 그런 우수한 생각도 조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전날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나. 이제. 이 전시회 끝나고. 회사를 퇴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왜. 그러냐.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다가. 뭐. 그럼 어쩔 수 없겠구나. 한. 전시회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면서. 나와보니. 저는 이제 기분이 좋죠. 어쨌든. 저의 갈 길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신입사원이 이제. 두 분 신입사원이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종종 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근데. 눈치가. 저도. 그런 눈치가 있겠잖아요. 아. 이 친구가 왠지. 짤릴 것 같은 거야. 회사에서. 그렇게 막. 아. 조금. 서글픈 이야기인데. 좀. 맘에 들러.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 친구의 그런 기획에 대해서. 디자인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넌지시젠. 이야기를 해봤어요. 조금 쉬면서. 스킬을 또 올리고. 이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다른데 알아봐도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넌지시젠. 했었어요.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했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진 않고. 그런 거를 이제. 아. 너무 다니기 힘들다. 그런 거를 상의했을 때.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는. 그래도 처음. 첫 직장. 첫 직장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또. 관도.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도와주세요. 어느 정도. 그런. 툴 다루는 것도 막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해서. 다 알려주고. 일하면서 이제 막. 연락이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또 알려주고. 네. 어쨌든 도와는 줬어요. 계속. 근데. 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연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있겠지만. 또. 내 인연이. 인연은 또 내가 부여 잡는다고 해서. 막. 내가 죽으라고 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 곁에 내가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물이. 물길이. 물이 잘 흘러가다가. 여러 갈래로 흘러가잖아요. 일로도 흘러가고. 저기서 또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졌다가. 또 저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인연의 흐름처럼. 이 친구도. 끝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래가면. 한 달. 두 달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조금 지났을까. 한 달. 조금 지났을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잘렸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좀. 기운 없어 하더라고. 아니. 괜찮다. 너. 어차피. 너는. 신입이었고.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컨펌트 너무 좀 자주 많고. 힘든 곳이다. 좀. 기분을 조금 붙돋아 주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보면서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질이 있어서. 디자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좋아하니까. 그런. 그림 보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해서 했었는데. 근데. 소질은.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그. 소질이라는 거면.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 좋아해서 하는 것과. 그냥 막. 어떤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는. 조금.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컨펌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내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에 오면. 말 그대로. 나는 손발. 팔다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각에.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유롭게. 그래도. 그거를 잘 맞추고. 센스 있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조금.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거를. 자기도 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소질이 없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배운 게 그거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처럼. 주변에 보면. 그렇게. 뭐가 좋으니까. 이거를 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어차피 할 거면. 어차피 할 거면. 꼭 그렇게. 내가 쏠려서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어차피 내 돈이면 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우면. 즐겁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더라고. 내가 쫄려서 막 하면은. 근데. 기분까지. 쫄리고. 내가 부정적으로 되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런 게 더 찾아와요. 더 우울해지는 상황이 되고. 안 좋게 되고. 상황이. 그러니까. 꽃이 안 핀다고 해야 되나. 비만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썩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근데 내가 즐거운 걸 하다 보면. 즐겁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추진력이 생기고. 꽃이 활 잡히더라고. 나도.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내가. 근데 내가 좋은 일도. 내가 여기서 뭔가 억압을 느껴. 막. 즐거워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느껴. 어. 잘해봐야지. 이렇게 맞춰봐. 이렇게 해봐야지. 우선 누군가들에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막히더라고요. 마치 제 유튜브가 막힌 것처럼.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참 많은 걸 생각하고 있네요. 예전에. 이렇게 즐겁게 했을 때는 참 잘 됐던 게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치우쳐지니까 더 이게 일이 안 풀리는구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번에도 그냥. 어차피 이럴 거. 떠들기는 하자. 떠드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삶의 방향 같은 거를.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떠들어 보고. 그리고 예전에. 디자인 일을 했었던 것도 종종 이야기하면.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조금 될까. 하는 생각. 근데. 여튼간에. 디자인 쪽은. 진짜. 아. 난 이게. 내가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돈벌이잖아요. 돈벌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얘. 이 사람은 내가 되기도 힘들고. 내가 이 사람이 되기도 힘들듯이. 그냥 그러한 무수한 컨펌 속에. 자괴감을 느끼지 마시고. 아. 내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응. 아. 오케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또. 나름대로 하다보면. 즐거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 스킬이 올라가고. 나름 그게. 내가. 죽어나가는 것 같지만.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시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나의 감정들. 그런 걸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꿈을 해 하지 마시고. 꿈을 해도. 그냥. 잘 푸시고. 여튼. 그림은 즐겁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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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